야 근데 이거 거미가 없다 근처에 아쉬운게 진짜 딱 근처에 거비만 있었어도 진짜 딱인데 그죠? 근데 왠지 여기 무덤 위쪽으로 올라가면 거미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아니려나? 아닌가? 자 일단 한 번 위쪽으로 가보죠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니까 파이어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도 파야 돼 도깅이 도깅이 아 개인적으로 진짜 딱 그것만 나와주면 되는데 지금 거미집 거미집 한 세트만 나와주면 딱인데 아 이 캐릭터는 비를 맞으면 체력을 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 맞을 때는 우산을 써줘야 되는데 지금 우산이 없어가지고 안 써주고 있거든요 어디보자 큰일 났네 거미가 없네 야 나파이어 어딨냐 어 이건 무슨 개이득이죠? 비 안오는데 왜 비가 왜 또 내리는 걸로 돼있지? 어 여기는 그거네 지하로 가는데 아 지하로 가는 곳이죠 복개니로 파야되나? 아 복개니로 파야되는 거구나 아 거미집 하나만 나와라 진짜 거미집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거미집 나오면은 거미랑 이제 맞다이 뜨면서 최대한 거미줄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양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개이득 시비득 여기는 돌멩이인 장소네 얼음 얼음도 있네 얼음은 어디다 쓰는거야 위쪽에 거미가 있었나? 아 여기 있구나 아 좀 그렇네 근데 원래 보통 이런데에 거미 하나씩 있지 않나? 아닌가? 아님 말고 거미가 있을 법한데 어? 이것은 어 잠깐만 오우 타이밍 타이밍 오졌다 야 타이밍 딱 좋구 어디지? 어디 없다 야 애들이 아 아냐아냐 이거 이거 삽으로 파야돼 야 나 체력이 왜 자꾸 달아? 체력이 왜 이렇게 달죠? 야 비 안오는데 비가 왜 달고있지 지금? 비는 안오는데 아 이게 지금 물 이것때문에 그러는거야? 와 이거 하나도 올라가도 지금 체력이 닿는거야 이게? 와아 미친 이제 안달겠네 야 너무 하드코어다 그러면 이거 뭐 캐릭터가 좀 힘드네 왜 저보고 이 캐릭터 하라고 그랬어요 너무한거 아니야? 기사 쓴다구요? 당연히 논레전 승률 100% 노눌리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승률은 어디까지인가? 뜨든 오졌다 야 그가 있는 팀은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되고 승률 100% 100% 버스가 아니라 실력으로 100% 히야아아아 너무 쉽잖아 처음에 한 이야기야 뭐지? 아 황금도끼를 만들어야겠다 황금도끼 삽 도끼하고 삽하고 이런걸 좀 만들었단 얘기야겠다 그리고 이 돌을 버리고 오케이 아 아냐 이거는 삽으로 봐야돼 뭐지? 이게 왜 여기있지? 불길하게 이거 뭐냐 이거 없네 아 큰일났다 야 없네 거미집이 있어야되는데 이거 뭐지 이거 자아 맞추고 거미가 없네 정말 아쉽게 거미가 없네 거미가 없다 나 왜이래 나 왜이래 나 왜이래 나 왜이래 나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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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 superv relay 찾아와 찾아와 서 claw 하하 돌아가 돌아가 지금 일할때가 아니야 에어첍 배고파 어우 위험했어 아우 나 승균도 안 쓰고 있었네 돌아가 돌아가 빨리 어 위험했어 어허허허 어 위험했어 아 아 이 고기들 뭘요 어 그냥 뭐 아무거나 해도 될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아 토끼가 잘 잡혀있네요 역시나 이거 아주 그냥 풍격이네요 풍렬 풍렬 풍렬토끼 잡힌지 얼마 안되는 이 생생한거있고 좋아요 좋아요 자 산채로 구워줍니다 다 필요없어요 산채로 구워 먹어 대부르구마안 흠 그 다음에 덫을 좀 더 만들어주자 산채로 구워버리지 그냥 다 필요없어 산채로 구워버려 그냥 허 허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나무를 아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와 열 하나 구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오징어 자 그 다음에 옆에다가는 나무를 심어주자 하나 구식이 석삼 넉삼 헬드샷 그 다음에 이거 석탄용으로 여기에다 넣고 여기 석탄용으로 심어줍시다 석탄용으로 열개 에 아오 기가 막혔다 아 여기다 넣고 여기 그리고 이다가 연장을 다시 꺼내서 그 다음에 너넣고 쭉 안으로만 네 요시 요시 그 다음에 보자 아냐아냐 창고를 더 만들자 창고를 더 만들고 어? 그게 뭐예요? 아 아냐아냐 너무 붙었어 너무 붙었어 이러면 아냐 됐어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뭐야 이것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 배터리 어디서 구하셨는데? 배터리는 처음보네 배터리 설마 뭐 이상하게 만드는건가 이거? 기억이 안나가지고 자 일단은 왜 황금도끼 이거 아 못만드는구나 지금 만드는거야? 아 그래? 배터리 어디서 만들어? 배터리 어딨냐 배터리가 어디있지 뭘 금이랑 그 시기? 뭐 어딨냐 거기 있지? 자 보자 여기 옵니다 금 그시기가 어딨어 요건가? 여기서 만드는건가? 여깄네 이거 맞지? 맞네 그러면 돌멩이 하나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두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거 만들고 그 다음에 돌 두개 나무 네개 나무 네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두개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네 나는 황금도끼를 이제 만들 수 있지 황금도끼리 황금도끼리 황금사 요시 금 나와라와라 뚝딱 호잉 뭐야 버려 이거 어디야 짜 어 뭐야 어 잠깐만 야 야 형 배고프다 야 뭐거라 살아야 한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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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혀 야 빨리 빨리 잡히라고 뭐하는짓이야 야 뭐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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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오란 말이야 뭐하는짓이야 이게 지금 야 잠깐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메요 다메요 으으 assume 잘하라고 뭐지? 뭔소리야 뭐지? 뭐지? 야 방금 햇빛이 났어 뭐냐? 콜셔. 니네 방금 해빛 나지 않았어요? 야야야야야 잡히셨стра 입값 빠른 나이 속동 흐하하핳하ㅣㅣㅣㅅㅓ으으으 빨리 하나 더 잡혀라 뭘소리야? 뭔 소리야 아까부터야? 오우 뭐 살았네? 뭔 소리지? 나 뭐 잘못 들었나? 방금 뭐 으르렁 하는 소리 들렸는데? 자아 이보자 좋구요 나 하운드 소리 들은거 맞나? 아이 미친 아이 미친 야 고개 하나만 굽고 가자 아니야 하나만 더 굽자 하나만 더 굽고 갈게요 하, 하나만 더 굽고 갈게 자아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먹고 갈게요 아잇 600 front hurricanes 하운드다 하운드 하운드하운드 하운드하운드 하운드하운드를 빨리 빨리 aggress 왜마 Eck 어디였지? 여기였나? 개면에 하운드 하운드 하운드를 가볍게 우리 버팔루 형님들께 맡겨줍시다 기다렸다가 쭉쭉쭉쭉ッ 하운드 하운드가 왔어요 부구으으으으으으 자 우리 버팔루 어 갔는데 갑자기 우리 발정난 우리 하운드님께서는 아니 아 역시 큰일났다 기념으로 이거 먹고 갑시다 어 뭐야 돼지집? 돼지집 오오니 오니 이런 개꿀 오니 개꿀 오지는 꿀꿀꿀 꿀 꿀꿀꿀꿀꿀꿀 아아 잠깐만 잠깐만 나 죽어 오 나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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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로형 나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될 부분입니다 활로형님께서 저에게 꿈과 희망을 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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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한방에 갈뻔했어 야 이건 뭐지 아 거름이잖아 이거 오오오오오화fun 게이득 게이득 아카리 저게 요 밑에 거미지도있나 설마 뭐가 있지 여기 가운데 오지고 조지고 레리꼬 지나갈게요 야 만들어 안 먹어도 돼 나만 믿어 내가 이래봐도 생존률 100% 노눌리 롤 내장 승률 100% 노눌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참고 기다려봐 다 내가 안내해 줄게 그 일을 사망은 그 하나의 손풀기였죠 아니아니 관계있어 관계 관계있어야 아니 그 손풀기라니까 손풀기 손풀기죠 아닌데 손풀기 제가 좀 잘하기 때문에 좀 마십시오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씩 먹어주면서 생존제왕의 노눌리 자 두목슴 좋구요 두목슴 자 이러면은 여기쯤에 하나 하고 아 좋구요 야 망치가 하나 만들 수 있나 망치를 못만드나네 지금 아 이게 없구나 아쉽다 야 아 망치 망치 하나 있으면 딱인데 지금 망치 있으면 딱인데 진짜 하지만 하지만 이 순간에 갑자기 비가 오면은 딱 끝 하지만 비가 오는 장면을 보고 만다르크를 먹으면 만다르크를 먹으면 끝 하지만 여기서 내가 법집을 파고 있는데 거미가 나한테 와서 뒤통수를 딱 끝 끝 하지만 여기서 하운드가 나와서 거미를 죽여주면은 딱 끝 야 망치 없냐 근데 이거 저거 뭐예요 근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 다음에요 다음에요 조금만 참아야 아 조금만 참아 왜요? 어 어 야 야 법집 없어? 법지 이런 젠장 찌 찌 찌 찌 아니야 아니야 다메요 다메요 집이 눈앞에 있어 다메요 다메요 눈이 주여 아니아니아니 만다르크 안먹어 안먹어 난 할수있어 유캔두이 아캔두이 라자덴 오케이 굿바이 시오겐 에브리바디요 푸쳐 햌섬 마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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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쳐 햌섬 그리닝 대가리 푸쳐 햌섭 나 나는야바다에 왕 짜아악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흨EEP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우으으으~~ 쌀하uy reproduce 생로 킹샷 아 시험였어 examining sekali 완벽한 컨트롤이었다 너네들 역시 넌 대단한 녀석이었어 흠 좋아좋아 질좋아 질좋아 우리 깨구리 깨구리구이 체력도 이런거 먹어주면 되죠 이런거 먹어주면은 금방금방 차기 때문에 자 좋아좋아좋아 자 우리 모아왔던 법집을 이용해서 해주구요 자 여러분 오른쪽 하단에 추천까지 잘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저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유튜브 구독 안하신 분들 지금 당장 구독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기를 구워가자 고기를 아살에 구워가고 야 체력을 어떻게 쳐야될지 모르겠네 이거 칠났네 줄리님 뭔말 했는데 기사를 써요? 제가요? 왜요? 체력이 좀 잘 안오르네 아 어떻게 해야되나 망치를 지금 있어야 망치가 있어야 내가 지금 이제 모자를 쓰고 좀 방어력을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다니는데 지금 요거 하나 없어서 망치를 못 만들거든 요거요거요거 요게 하나 부족하거든 아 없네 오 야 나왔다 나왔다 야 나왔다 야 이거 나오면은 이제 망치 만들고 게이드 망치 만들고 다 때려잡으면 되죠 이제 이거 뭐지? 아 게이드 체 요거 mau 아잇잇잇잇잇 자ира 오잇잇잇잇잇잇잇삑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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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거야 야 파이어 윈드 오 이거는 잠깐만 센꺼 뭐지 이거 먹 야 이거 쓸데가 있나 이거 이거 쓸데가 있나 한번 먹어보자 일단 혹시 모르니까 먹자 혹시 모르니까 먹죠 저는 거지 거론뱅이기 때문에 먹습니다 거지 거론뱅이기 때문에 이런거 먹습니다 뭐야 이거 이거 쥐고 뭐고 나 체류 왜 달았지? 좀 어이가 없네 자 이거 뼈가루 같은 건 뭐죠 짐들? 으음 모르겠네 잠깐만 아 여기구나 우리 돼지털을 좀 돼지털 세력이 좀 약간 많이 후달리네 진짜 큰일났네 아 좋아요 돼지털보다 좋은건 없어 아 좋구요 그 다음에 이거 나뭇가지를 좀 구하러 다녀야겠는데 거미가 어디에 있더라? 근데 거미가 어디에 있었죠? 거미집이 아까 어디 있었지? 밑에 있었나? 아닌데 어디에 있더라? 어디였더라? 야 거미 어디 있었더라? 돼지코트야? 어디 나무 근처? 이 나무 근처? 왜 안보이냐? 왜 안보이지? 나무 집? 여기 근처였나? 아 이거 여기 근처였지? 아닌가? 가볼까? 가볼까? 아냐 일단 재정비 일단 재정비 고기로 먹으면 피가 차나? 아기! 이것밖에 안차? 야 피가 많이 없다 확실히 일단 돼지 모자를 쓰고 다니자 지금 내가 이게 필요가 없잖아 그쵸? 꽃이 필요 없다 아니아니아니 아니아니아니 꽃이 필요 없다 이게 필요 없다 아 이거를 무슨 수로 부시지 또 보니까 똥 개이득 야 잠깐만 야 똥 개많아 야 이러면은 어 버릴만한게 이건 이거 아니다 이건 이건 있어야 돼 잠깐만 어떡하지? 왜 버리지? 이거 버리자 똥은 그 하나의 보물이야 그 하나의 보물이기 때문에 먹어줘야 안 돼 아 좋구요 이 게임이요? 생존하는 게임이죠 아냐아냐 만들어 안먹어 만드라는 진짜 그 최고 마지막 방어선이기 때문에 안먹습니다 만들어 아껴야 돼 야 이 정도면 평타 쳤다 진짜 무리만 안하면 난 이제 이거 한 500일 넘게 산다 이거 진짜 뭐야 이거 가가지고 가가지고 설침하면 돼 밤에는 여기 돌아 집에 돌아와서 여기 딱 하루 일과를 마치는 하루 일과를 마치는 하루 일과 마쳐주고 쿠키를 먹어주는 밥 먹을 시간인데 잠시만요 아 이거 쓰레기네 이거 버렸다 그리고 세.. 네.. 어구나 나 많이 주워온거 같은데 이게 야 이거 파버려 이제 파버리고 나의 오하열을 방해하는 자 딱 박아주면서 어어 그 다음에 심장.. 심장체크하고 심장체크 심장체크 딱 한 번 해주고 그 다음에 아 이 벌.. 벌소리 이거 진짜 밤인데 왜케 밝아? 아 아냐아냐 잘못 눌렀어 밤인데 왜케 밝아 아아아아아 보름달은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아아 이제 보름달은 이렇게 되는구나 쩐다 몰랐어 아 패치됐네 오 되게 현실적인데 이거 어? 아.. 아아아아 오 색감 개예쁜데? 보름달 꿀이네 돌아다닐 수 있겠네 그럼 이렇게 개 핵꿀이네 나무를 좀 캐와야되는데 나무를 좀 캐와야되는데 나무 캐기 전에 일단은 이거 하나의 뿔이야 아아 아 맞다 모자 만들고 가자 방어구에서 모자 모자 모자가 어딨지 여깄다 로프 하나 어딨지 이건가? 오케 이러면은 좀 약간 든든해지지 이제 이러면은 내가 살짝 좀 든든해지는거지 자 거미를 잡아야되는데 거미를 잡아야되는데 어떡하지? 아아 아아 나뭇가지가 너무 없다 나뭇가지 구하러가자 그러면 스읍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으로? 이쪽 동네로? 저쪽 벌이 많다는건 알고있는데 나무를 캐야되나? 나무는 갔다와서 캐면 되겠다 이거 딱딱 되겠다 벌 동네 근처를 안가봤으니까 벌 동네 근처 한번 놀러가 봅시다 괜히 갔다가 털래는거 아닌가 몰라 털래는 근데 이거 지금쯤 있으면 겨울올텐데 겨울오면 큰일나는데 기..